블러피 화이팅! 한밤의 티비안에 화이팅! 이제 남자분들도 다 아셨네요 이 아이라인의 위력을 네 어? 윤두현 씨도 오늘 어? 다크서클? 뭐라고요? 저도 대기실에서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좀 뽀얘졌습니다 감쪽같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눈이 탱탱해 보여요 정말 별걸 달 가지고 칭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용구 씨 이 가을밤과 따가올리는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열의 디바 패티김의 명곡과 함께하는 스페셜 굿바이 인터뷰 흰색머리와 호피 원피스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우아하게 매치하고 멋진 본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스무살 5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 패티 김씨입니다 이야 선생님 근데 키가 상당히 크세요 아유 그래? 나 키 큰 거 몰랐어 이야 이렇게 와 선생님 연구 씨 표정이 아름다우세요 그래 제 나이 다 아시잖아요 선생님 연세가 올해 60 넘으셨죠? 60 안 넘어서 75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뭐 주름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75세 주름이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작년 2012년 2월 15일 날 은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은퇴라는 그 말에 너무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만 공연을 기억을 하세요 은퇴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1년을 순회 공연을 하고 내년 13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아 분명히 그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55년에 종집을 찍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한밤에 티비언니 인터뷰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떡해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아직도 소녀가 굉장히 마음 좀 쓰리죠 쓰리일 수밖에 나의 내 인생의 거의 전부였는데 그쵸?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페트 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소녀는 무대에 오르길 꿈꿨습니다 아 늘 친하다 스무살 꿈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참 페트 대단했다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에 있는 대중 가수가 서지 않았던 곳에 맨 처음에 선 최초 그 자부심 최초 최초 일본 정부가 초청한 최초의 한국 가수 대중 가수 최초 리사이틀 공연 최초로 개인 이름을 내건 페트 김 쇼 진행 한국 가수 최초 미국 한 해결 공연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수 페트 김 이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 하 하 하 내 페이버에 진짜 좋은데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에요 가을하고 진짜 어울리는 노래네요 나 노래방 같은데 잘 안 가요 근데 하여튼 우연하게 가야됐어 뭐 그래서 처음 했더니 54점 54점 그리고 또 기계가 얘기도 할 때 노래에 소질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지 오 마이 갓 그 이후로 다시 안 가요 가지고 그녀의 음악 인생에는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생각이나 이게 τη 냉정한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tan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? 보고 싶고 그립고 만약에 진짜 어머님이 여기 계셨다면 무슨 얘기를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 그러지 마 어머니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난 지금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